현금 서비스 잘못 이용하면 골치 아파져요. 신용카드만 있다면 언제든 이용 가능한 현금 서비스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현금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만큼 다음 달 결제일에 바로 갚아야 해서 대출 기간도 짧고 금리도 꽤 높은 편인데요. 정말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연체라도 했다가는 신용점수는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리고 다른 대출까지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현금 서비스 소개 도와드릴게요. 바로 우니뱅크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흔히 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거기다 신용조회, 복잡한 절차 없이 5분 이내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본인명예 카드 하나만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빠른 거래로 추후에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